삼성전자가 한 단계 진화한 4세대 폴더블폰 갤럭시 Z폴드4와 플립4를 공개하며 본격적인 폴더블 대중화에 나섰습니다. 삼성전자는 오늘 새벽 갤럭시 언팩 2022에서 차세대 폴더블폰인 Z폴드4와 Z폴드4의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. 이번에 공개된 Z폴드4는 배터리 용량이 전작보다 12% 늘어나 배터리가 빨리 닿는 문제를 개선했습니다. Z폴드4의 경우는 무게가 줄었고 멀티태스킹도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됐습니다. 삼성전자는 전작인 갤럭시 Z폴드3가 폴더블폰을 알리는 역할을 했다면 이번 4세대 모델은 완성도를 높여 세계 시장의 폴더블폰에 진정한 가치를 전하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.